어느 사람들의 표정이 되는 걸 보니까요. 러닝맨 멤버 중에 허약체거나 다소 손쉬운 상대로 해석이 된다고 밝혀졌어요. 아 손쉬운 상대로 아 손 심지어 타러피를 말씀하셨을 때 더 넓아도 아 눈 바퀴 아 근데 이게 저 역시 기린 아나운서를 이렇게 지금 두 번째까지 뵀는데 역시 여신은 여신인 게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또 씻는 거예요. 목이 안 좋지 않아요? 목이 안 좋지 않아요. 목이 안 좋지. 목이 안 좋지. 양쪽으로 달라야지. 저 정도 무게는 괜찮지. 괜찮나요? 항상 머리를 약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. 저 동화책에서 보고 처음 봐요. 네. 저게 이제 높이가 조금 더 위고 높은 점이 나쁜 점이 나쁜 점이거든요. 아 나쁜 점. 네 이어서 평균 생존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게 다 있네요. 네 생존 그래프에서는 유재석 씨가 시국은 23초로 가장 끔찍인 생명력을 보여주셨습니다. 오래 살았네. 대부분의 멤버들이 10분가량 생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반면 이광수 씨는 급파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. 데리여 가진 점수를 하기 위해 찍 sang 수 있었음 누군가 15 hanno 날아가 Derr ani 그녀데이 여기 그